어? 가완이다 엔디님 아프지 마요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된거예요? .. 깼어요? 그 엔디님한테 전화했는데 아버님 받으셔서 여기 오라고 하시는데 그니까 엔디님 아프다고 깼어요? 그 MD님한테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받으셔서 여기 오라고 하시는데 그니까 MD님 아프다고 MD님은 연락도 안 받고 당장 어떻게 방법도 없어서요 아프다니까 걱정도 되고 죽 먹어요 아버님이 만드신 아니 싸오셨어요 힘들게 먹어요 여기 왜 온 거예요? 말했잖아요 아버님이 전화 받으셔서 오라고 걱정돼서요 강하나씨가 내 걱정을 왜 해요? 저 때문에 비 맞아서 감기 걸린건데 어떻게 모른척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진심으로 얼른 먹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MD님 계속 아프면 아버님께 죄송해요 줘요 내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еп Ding 닢음날 맨날 홍고 감사합니다.